네 나일런TV 시청자 여러분 LBS 홍보모델 특팀의 태견 우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되세요? 요즘 저희는 일본에서 이렇게 콘서트가 있어요 5월달에 그래서 또 그 콘서트 준비에 지금 아주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색다른 홍보차인 것 같아요 보통생분경이 짐승돌이나 이렇게 좀 강렬한 이미지를 많이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풀어진 듯하면서 이제 날씨와 어울릴 게 없죠 봄 햇살을 봤네요 봄 날씨긴 한데 나가는 게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아 시원하게 찍었죠? 그럼요 반팔 입고 반팔지도 입고 반팔도 입고 벌어서 제끼는 것도 있었고 2021년 여름은 저희 둘과 에비소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우영궁이 오늘 화보차량에서 상이탈이라는 줄 알고 정말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하다가 몸에 탈이 나가지고 네 상이탈이 나가지고 네 탈 네 탈 탈 났습니다 네 탈 났습니다 나일론 시청자 여러분 곧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을 맞이해서 다들 새로운 계획을 잘 세우시고 잘 이루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에비소 화이팅이고 2개원도 화이팅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